마을이 힘든 사람은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담으면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SNS 확장된 콘텐츠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수십 개의 미디엑스 팀이 열심히 털을 닦았다면 장기적 비전으로 마을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2년 동안 마을공동체 라디오 공통점이 뭐냐면 라디오보다는 커뮤니티에 있었다는 거고요. 또 색다르지만 일화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쉬웠고 즐거웠기 때문에 다양성과 지속성을 저희들이 마을 미디어에서 교육 대응을 잘 준비해가지고 중학교 다양한 분들이 너무 이거 좋다. 우리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에 이런 소식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지역에서 미디어를 운영하시는 시민들께서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직접 제살로 와닿는 부분이 더 크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문제점을 다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문제점들을 서로 공유했던 거 거기에 대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하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여성 미디어센터 같이 아멘. 24일에 이 날은